글씨들 너무 어려워요 너무 더워서 집에서 있어도 에어컨 틀 수는 없고 너무 더워서 겨우 이거 몇 장 이번에 연습을 다른건 다 나고 지난주에 제가 결석을 했기 때문에 잘 몰랐어 이것도 다 잊어버려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름쓰고 이름쓰고 도장은 이름찍고 부딪고 그렇게 되더라구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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